안녕하세요. 판례공고 오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자 판례공고 형사 제3자 임의 제출과 유법 증거 사건입니다. 선고인은 2021년 11월 1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6도 348 전원합의제 판결이고 매우 중요한 판결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별 5개짜리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판례는 판례공고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고 모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성법부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사건이고 선고인은 검사였습니다. 선고 기각됐죠. 증거를 못 쓴다고 원심이 하니까 검사가 선고를 했는데, 선고 기각됐는데 대법관 전원일치가 된 겁니다. 이 전원일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 모든 사건은 소부, 대법관 4명이 있는 소부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소부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에 전원합의제를 넘깁니다. 그럼 전원합의제에서는 당연히 전원일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원일치가 나온 것은 이거는 중요한 판결이기 때문에 소부에서 할 수 없고 대법원 전원합의제에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올렸고 대법관 전원이 일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매우 중요한 판결이라는 겁니다. 사실관이 이렇습니다. 이 피해자가 2014년 12월 11일 날 내가 몰카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면서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전화기 두 대를 임의로 제출합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촬영한, 피해자를 촬영한 휴대전화가 한 대가 있고 또 한 대는 그냥 가져온 겁니다. 이게 이 그냥 가져온 다른 휴대폰에서 2013년에 다른 피해자 A, B를 촬영한 영상이 발견된 겁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그 당시에는 전화기 두 대를 제출했을 때는 제출 범위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나 피해가 입었다고 제출했지 특별히 명확하지도 않았고 경찰도 뭘에 관해서 지금 제출하는지도 확인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이 피해자, 2013년 피해 영상으로 확보를 했죠. 두 개를 보니까 나왔어요. 그러니까 피해자 A, B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이거 피해자가 맞다. 동의하게 찍은 게 아닌 게 맞다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법원에 영장을 신청을 해서 2014년 영상에 대해서 영장을 받았습니다. 이게 사실관계 내용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삼자가 이미 제출한 피의자의 증거, 저장매체 이 증거는 제한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는 거냐 이게 핵심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입니다. 제삼자가 이미 제출한 피의자의 증거 이거를 제한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압수 범위, 제삼자로부터 이미 제출된 경우에는 제출자로부터 제출 범위를 확인받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원칙과 예외가 지금 전도가 됐는데 원칙은 뭐냐? 원칙은 저장매체 압수수색할 수 없습니다. 지금 뭐 신문이나 기사에 나오면 포렌식에서 다 가져갔다고 맨날 그러죠. 핸드폰 가져갔다고 다 원래 안 됩니다. 원래 안 됩니다. 원래 안 됩니다. 원칙은 뭐냐면 파일만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파일만. 그런데 실무상에서는 현장에서 파일을 다 뒤지르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이미지, 이미징에서 통째로 하드복사를 해서 가져가거나 휴대폰 자체를 가져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거는 원래 예외였습니다. 부득이한 사주가 있을 경우만 가져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가져갈 때는 반드시 제출 범위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게 대부분 말입니다. 압수 범위를 특정해야 된다. 어떤 사건에 관해서 파일을 가져간다고 써야지 통째로 가져가는 거는 압수 범위 특정이 안 됐다고 보는 거죠. 통째로 가져갈 수 없다. 가져갈 때는 반드시 너 무슨 무슨 사건에 관련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가져간다고 반드시 밝혀야 된다는 게 압수 범위에 관한 내용이고 그렇게 압수가 된 하드 복사된 거라든지 혹은 핸드폰이 있으면 피의자, 소유자인 피의자가 차별권을 보장을 한 상태에서 수색을 해야 된다. 이게 대부분 판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범위가 불분명할 경우가 있죠. 불분명한 경우에는 간접 증거나 정황증거들은 포함이 되지만 이게 핵심입니다.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동안에는 몰카 범죄로 하나 압수를 했는데 다른 몰카 사진이 나오면 다 증거로 썼어요. 근데 대부분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동종 유사 범행으로는 안 된다는 게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특히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죠. 피의자의 저장 매체를 재산자로도 이미 제출받는 경우에는 더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피의자로도 받을 때는 좀 더 정황증거나 간접 증거 여러 개를 포함할 수 있지만 재산자로 받을 때는 그런 거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우연히 발결 시에는 즉시 탐색을 중단해야 된다. 그리고 별도의 압수수증 영장을 발부받아야 된다. 그 상태에서 그 압수물을 취득해야지 일단 압수물을 취득하고 나서 조사한 다음에 사후에 영장 탐색으로 받았다. 그래서 먼저 취득한 증거가 위법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연히 발견 시 탐색을 중단하고 반드시 바로 영장을 받아야 됩니다. 영장을 받아야 되고 영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한 거는 나중에 영장 받아도 다 쓸 수 없다는 게 이제 이 판단의 대동입니다. 결국 피의자 소유 관리의 저장매트를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압수물이 특정을 해야 되고 이 경우는 훨씬 엄격하게 본다는 게 대부분 판례의 취지고 그 범위 내에서 간접 정황증거는 가능하지만 동정범죄라는 이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따라서 수색 확대를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즉시 영장을 받아야 되지 중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후 영장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지지자 증거에 관한 위법 증거 시에는 이 판례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 전원일치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건 이 판례가 지금 11월 18일에 내려졌죠. 그러니까 지금 1월 달이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증거에 관한 사건에도 이 판례 적용되니까 이 사건에 관련해서 디지털 증거 중에 압수문미가 무한히 확장됐다거나 제3자로부터 확인되는데 압수문미 측정이 안 됐다거나 사후 영장 받아서 썼다거나 이런 거 다 무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 반드시 기억해서 향후 한 6개월에서 1년 안에 있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판례에 대해서 혹은 1심 판결 항소식 판결 다 무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정경심 교수 사건에서도 된다고 하는 게 이거입니다. 지금 있는 사건 다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어쨌든 이 사건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 적용된다는 게 중요하고 향후에도 계속 적용되기 때문에 디지털 증거에 관한 증거가 나오면 이 판례 반드시 기억해줘서 혹시라도 유박수지 증거인지 아닌지 확인해 둬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수사기관에서는 이 절차 반드시 기억해줘서 즉시 탐작 중단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압수 범위 측정해서 받아야 되고 그 범위 내에서 수색을 해야 되고 그 범위 넘는 범위 내에서 수색하다가 의완이 발견한 경우에만 영장 즉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반드시 기억이 되기 때문에 이 판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고 향후에도 디지털 증거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실무가 바뀔 수 있는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